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이번에는 짓띠분들 신년온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짓띠분들은 재주를 발휘하며 좋은 결과 보이는 해입니다 2021년 올해는 짓띠들의 좋은 기운으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해입니다 복의 기운으로 상승하는 해로 보여집니다 매듭이 풀리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26세 병자생 이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는 좋은 운의 해입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만큼 성취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욕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매사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세 갑자생 분들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운입니다 결혼운이 들어오고 직업 또 변동수가 들어와 다른 직업을 옮기실 수 있는 운이 들어오십니다 금전운과 재물운은 있는데 노력하시는 거에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 헛되어 있으시지 마시고 돈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사업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학장 같은 거 하지 마시고 2021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헛된 욕심 버리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 나쁘지 않으신데 건강 꼭 챙기고 후의 일을 도모하는 해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0세 임자생 분들 상승의 기운의 해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이루어지는 해가 되는데요 사고파는 매매운 좋지 않아요 금전운 재물운으로 인해서 10위 구설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괜찮고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매사 체크 잘 하시고 가시면 올해 한 해 별 문제 없이 번창하실 겁니다 62년 견자생 분들 이분들은 인덕이 너무 없으셨던 분들인데 돈복도 별로 많지 않아요 올해 21년 신축년에 문서운이 들어오시고요 사고팔고 하시는 운도 들어오십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조금 해결되십니다 안 팔렸던 거나 안 팔렸던 집, 상가 그런 것도 팔릴 수 있으시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구설 10위수 들어오시니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좋은 기운도 들어오시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만 잘 하시면 괜찮고요 역마살의 기운도 좀 발동하는 시기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폭 넓게 활동을 하셔서 금전, 재물도 따르시니 발빠르게 다니시면서 특히 올해는 움직이셔야 해요 그리고 건강 건강 적신을 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도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하고요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ücks subjectiv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로 awl 감사합니다.